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드릴 감사합니다. 2주 기독교 방송국을 3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상막한 뉴욕도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24시간 하루에 또 매주에 그리고 365일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송국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30년의 소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아름다운 방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이사장님과 모든 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교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자리에서 함께 축하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발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암후 이 방송국이 우리 신자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보금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고 힘있고 아름답고 능력있는 방송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에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전 일생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온라야. 아멘